쌓인게 두려워 코콕스도 4개 쌓았는데 빠르네? 원계 실험은 프로보로 계속 찍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구드론이랑 더 가난하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그냥 내가 코콕 써야 될 것 같아 형이 너무 가난해서 내가 그냥 암마 빨리 휴대피고 휴대피고 하고 내가 3 막아주고? 3, 3 해소로 어떻게 보면 수전이 없네 탈에 갈게 아 수전이 없었대? 탈이 났나? 세골링 할까요? 어, 세골링 해볼래? 형 뭐, 바이오 확인? 어... 아니? 데카롱? 어... 아, 아닌가? 탈이 날려나? 탈이 날 것 같은데? 아, 탈이 날려나? 그럼 바이오, 바이오 할게 석로만 내가 안 담아네 어... 혹시 석로 오면은 그냥... 상담 아니더만? 여긴 무조건 석로 오잖아 야, 아니면 여기서 역으로 옷발링 어때? 나 메카하고 느낌 있을 것 같은데? 별론가? 탈이 날려나? 어... 왜냐면 지금 너가 지금 쨘게 걸렸잖아 상대가 내가 봤을 때는 쨔 것 같아 느낌이 어... 이게 딱 봐도 지금 너가 탈이거든 딱 봤을 때 요거 딱 빠지네 그 포스고 어, 무조건 너 쨌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 탈이 싸고 생각할 것 같은데? 거기 약간 그거 할 수도 있어 시비압 할 수도 있어 오케이 딱 느낌이 그러긴 해 아, 근데 시비압 하면은 메카 별로 안 좋지 않나? 만약에 시비압이면 마린이 나와도 때려줘야 될 듯?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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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시비압 했을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어, 그래 딱 쨌을 것 같긴 해 100% 9등은 절대 안 했을 것 같아 나 그냥 투팩 해볼게 이거 투팩 이거 투팩 여기 내가 링을 나가야 좋은데 못 나가는 다리라 이거 내가 여기서 일꾼이랑 원마린 가줄게 이따가 어, 원마린 원일꾼 때 한번 가자 여기 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 더 싸우긴 빙 안 오네 일단 아, 오케이 쟤나 보다 이거 같이 업으로 끌자 이거 저 링 3개 먹으면 괜찮을 듯? 오히려 어, 3개를 먼저 먹어야 돼 네 3개 먹자 이거 홈복으로 먹을게요 그냥 못 뺄 것 같아 아, 오케이 나 이러고 톡걸 아까 많이 존아서 그래도 할만한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는 어 이거 다 버티긴 하거든요 어 한번 뭔지 살짝 보고 와봐 아, 좋아 이러면은 이다 원성에는 육을 터는게 날 것 같아 아, 육을 터는게 날 것 같아 아니, 육이 나잖아 잠깐만 나 위에 뻔쳐온다 그냥 소갈리 어? 이러면 소갈대 저 소갈리 거고 대거지? 린이 탓여봐 내가 먼저 찍고 와야겠다. 너 링 천천히 와, 나 먼저 갈게. 팔 떴다 갈게. 내가 링 잡을게. 너 무로 쌩까지 가 링 나면서. 상탈이 안될 듯? 링 소모는 좀 잘해놨거든. 오빠가 뭐야? 0팔이야? 아니야. 얘네들 이거 해줄까? 일단 해보자. 나 3배까지 늘어났으니까. 상탈이 갈 수도 있긴 하겠다. 여러분. 링 좀 써봐 한번. 약간 6으로 가긴 했어야 했는데. 빈집 때문에. 상탈인 것 같은데. 너도 레어 찍으면 어떨까요? 상탈인 것 같아. 상탈인 것 같아. 상탈인 것 같아. 상탈인 것 같아. 그럼 나 1,2락까지 모으는 식으로 해볼게 일단. 너 스포 많이 지워놨으니까. 점점 글자 가게만 볼래곤 앞에 보니까. 항상 길게 봐봐야될 것 같아. 흠. 우리가 пос subsidiary 룰로가Lou을 sorts Has1스에서 다녔는데. 공격이 üst 밖 nrot이 아니라 ley. 탈 떴다 저게? 빨간이긴? 어 빼면 탈 떴어 내가 볼 때 존나 길게 마당 먹고 돌려 하는 거 대출까지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렇게 해볼게요 펄치 돌리면서 해볼게요 멀어오다 그냥 한 번씩 완전 운영으로 간다. 앞부터 요리가 오히려 딸게 가면은 어차피 초록이 넓게 없어서 그럼 베스빙까지 생각하고 운영할게 마치 도둑에서 1박시 조심 저기도 무조건 운영하려 하겠다 다시 멀티가 있어가지고 예예예 오더스캡틀 뭐니? 뭐니? 나이 리저럴 오! 예예예 예예예 자세히 비교해 오! 뭐니? 뭐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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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베스 찍었어 아 베스 찍었어 아 베스 찍었어 예예 어 프롭은 포탈이 별로 없는데 프롭이 아 깐다 아 좀 쟨가보지는데 드로우든 어 브로우든 티켄 한번 뿌려볼까요? 다버시가 아마 뭐 다른 패크 타긴 할 것 같고 뭐 더 퍼넨 일단 타기 완전 그냥 물량으로 먹을라는 거 어 그냥 물량으로 먹을라는 거 한신 안 돌아간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좋아 보이는데? 배틀만 나오면 소배슬만 욕도 울탈? 뻘처럼 나쁘지 않은 게 좀 흔들고 있긴 하거든 정신없게 무기 멀티가 너무 무거워 거기 아직 개스 의도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니까 딱 이중스러운 거 같고 사라졌다 저놈에 떴는거 이 터라졌다 한칼씩 내가 봤을 때 너가 합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이 있다가 1년은 빡세고 계속 칼 2개 대기 빼는 거거든 벌어올린 때로 아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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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뱀어 엑뱀 자, 요리도 자리가, 맨날 내가, 폭류하기가 겁나 빡팬 자리만 많다고 아, 빈번에 가면. 아, 빈번에 가면. 아, 빈번에 가면. 아, 나가면. 아, 좋네. 합류할 수 있나? 아, 좋네. 아, 깨달아. 아, 비슷해. 아, 좋네. 아, 씨. 나 맞지? 네. 아, 공격증 빨리 눌러놓을 거예요. 근데 살 개맛아요. 나갈까? 어, 나가자. 아, 베틀 만한가 거의 다 샀었는데, 방금. 아, 저게. 그거를 좀 약간 위에 숨겨놨어요, 솔직히. 뒤에. 음, 그러게. 어, 저게. 어차피 저기가, 오린 밖에 할 게 없었어가지고. 나 초보였는데, 나 이번 태만 막았으면 됐는데 털에서 몇 개 묻혔어요, 토가포거 어, 앞마당에 털에서 몇 개 묻혔어 까비인데, 방금은 좀? 이기만 했던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아니면 업을 찍지 말고 그냥 베스 하나 더 찍고 털에 칠 거 그랬나? 털에 도배하면서 그냥 슬물만 모았으면 그니까, 그랬으면 이겼을 것 같다, 뭔가 거기가 나 아니면 어떻게 형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나, 구두를 할게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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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베스트를 한방만 잘 들어갔어도 뭔가 막았을 것 같냐? 아 이레디 한방도 못 썼어? 아 이레디 첫 방은 이제 아까 전에 이미 쓰고 빨간 사람한테 그 다음 이제 베스트를 만화가 딱 1촌과 2촌 남았어 나 오가스야 이거 이제 점프 아 옥세이까지 포막하진 않겠지? 센터 할 수도 있어 센터 보고 나한테 안오니까 안 보이긴 하네 너한테 만약에 안오면 내가 한 마디 나가볼게 내가 나갈게 양포하니 센터인데 아홉피 오보다 없구나 아홉피 쟀다던데? 멍게 푸네 빠른 피크가 커터로 하는거 같다 빠른 피크가 커터로 하는거 같다 어 그래야 되는거 같다 양..뭐야? 이 꿀촌이 뭐야 저거? 오바 아니야 저거는? 빗속으로 막을라구요 근데 이거 저희 둘다 링하다가 일단 배가 또 빨리 휘드락 갈게 크겠거든 어 그래 나겠다 보여줄게 훨씬 나을게 나 살아만 가서 프로모 찍고 올게 초월이 많을거같은 아홉피 저거 벌려가지고 어 레어로 여러분도 히드라를 낙치로 한 두개 뽑아서 더 오버 잡고 팔 쓰이면 된거 같다 아홉피 형님은 약간 파맥이랑 군대비는 호툰 쓰고 야 근데 이거 아홉피 입구 저거 나만 펴지면은 생라운되는거 같다 그래도 그래도 어 근데 그거 알고 둘이 성한 나와라고 먼저 때려볼게 하나 잡았어? 압박만 줄게 압박만 줄게 압박만 줄게 펍티만 안당하면 될거같은거 아홉피 노랑색 엠버가 꼴 얘 3공간 얘 바로 못했겠는데 아홉피 나 좀 을게 그럼 저것이 우리 4성인데 피타게 잇대 이제 4성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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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를 봐가지고 상대를 오버를 미끼로 주고 한 36탄에 올스크 컬주 올 때 한번 첫 탄이 못봤다 못봤다 못봤지 방금 못봤어 못봤어 나도 들으면 나 거의 다 채웠거든 사이니 약간 링크가 되는 퍼센트 링크하고 컷을 존나 까다롭다는데 지금 느낌이 라이드라 찍었어? 무조건 못 봤어 한 분만 가보자 어 나이스 스코어 없다 스쿼치 더 찍어도 돼? 자 이러면 라이드라 밀고 있다잉? 다가줘 나 드론 한 번 더 채우고 다시 이더라 라이드라 다크 떴다 다크 여기 다크 방금 지나갔어 정면 어 좋았다잉 페이크 아 근데 커세어로 이리 안가야되는데 완전하게 가네 아 히데를 봤어? 너꺼를? 아니 아니 그니까 프로이버가 투에잇을 친걸 보고 히데라가 필러다가 페이크로 그냥 그니까 왜냐면 점프 입장에서는 뭔지 모르니까 원스타 아준이 한다 마인드일 것 같긴 해 근데 약간 커세어가 딱 볼 때쯤 팔 데뷔했으면 좋았음 음 걸려서 이긴 것 같아 아 근데 걸렸어도 나는 그냥 어영부영 너 이제 스컬치치고 럭커하고 나 히데라 할만했을 것 같은데 저기 탈을 못가니까 아옵씨가 아 탈을 가고 있었구나 근데 투포를 안받고 왔으니까 만약에 보고서 링 했으면 링 커세어 했으면 우리가 좋지 않았나? 흠 흠 흠 흠 임덕 그니까 6,7이 방금 저거에만 안 뚫렸으면 어 어 흠 흠 흠 저기가 다크 존나 빨리 갔네 흠 흠 흠 네 다크 갈 것 같더라 느낌 커닥 할 것 같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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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구도로 났겠네 나는 정석마미할까? 아니야? 나는 메카할까? 메카하죠? 근데 이게 절앤전이라 오히려 이런건 별론가? 내가 어떤가요? 절앤전이라 오히려 한 번씩 팔베러 구두 이런건 별론가? 약간 투 더그하면 아 투 더그 만족이네 일단 메카는 좀? 뭔가 이기고 있을때 한 번 하면 좋았네 투 더그 구독파라면 어 이거 남자 기다리니까 10여러 할게 난 도대체 오버 눌렀네 아 오버 눌렀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 근데 오버풀에 투 더그면 눈앞이 되잖아 어차피 도대체 오버 11런 오케이 서치 2번이 할게 아 토스다 근데 합방하겠다 저게 어 그러겠다 나 서치 좀 안가고 이거 좀 따라다닐게 반반에서 가면은 정답 그 단장님 막 그냥 레이스 굳이 안하고 레이스 발키리 이런거 해도 됩니까 아 오케오케 예스 사이즈 봐가지고 그니까 근데 뭔가 날 지켜주면서 하기엔 레이스 플러킹 레이스가 좀 좋을것 같긴 그리고 우선이 먼지니까 어 이러면 양포 안되냐? 양포 안되서 나 근데 이거 그냥 투팩하면 안돼? 투팩이 그냥 근데 투팩이 너무 그거 우리기나 못해 투팩 하는거 양포 안되서 난 좋아보이는데 투팩하면 거의 못내기긴 하는데 아 그래 그냥 치수하고 레이 선한대 아 치수하고? 갈대로 얘도 투성하고 여기도 그냥 투팩으로 아 그냥 운영할거야 나 그냥 투팩으로 타사씨 한번 압박만 주고 마인업해가지고 어 맞아 맞아 선마인업하고 마인 좀 심어가지고 그러면서 운영할게 다시 쫄아서 드성이야 투팩도 느리거든 지금 난 좋아보이는데 3시에 그 원을 빠졌다? 딱 1등 1등 제작진 투팩으로 이제 나오잖아 이걸로 질러가고 있다가 센터에 마인 심고 쓸데없는 벌처 5에다 갖자 대충 이해지 근데 이거 뭐? 타이밍이 나오나? 나인 심고 가면 타이밍이 없나? 아, 나와나와나와나 굴을 가야되지 않나? 아, 굴을? 마인 심고 굴을 가자고? 심어보고 하면 보적 가거든 아, 오케오케 딱 한 벌만 하고 갈거야 일단은 짤 실게 가서 스파가 느려오가, 지금 이거 유성으로 해도 투포 안전하게 투포까지 했네 저게 이번엔 갈게 가자고 다 가도 되나? 어, 다 가도 상관없어 마인땜이 럼만 찌는거다? 어, 럼만 찌는거다 가냐고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한, 한 번 더 찍자 아, 살다 아, 버튼 저 할인밖에 안전하게 여기 난 너 부유에서 괜찮아 보이는데 방업 찍어넣긴 했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방어 바로 해주면 될대. 내가 스캔도 달아놓고 운영할게. 이거 내가 노인배로 반영해서 이러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노방어로 하고. 어, 느낌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해도. 저기 탈이 그렇게 부자가 아닐 거야, 생각보다. 지금. 삼성의 드론 다 빼고 이래서. 런 한 두 개 따이긴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히려 좋아, 너한테 탈 써주면. 내가 스캔도 달아놓을게. 어, 링만 계속 계시면 돼. 이거 어차피 5는 상 있으니까 나중에 9를 같이 갈꺼거든? 나 0-1 없대? 아마 저기가 나올꺼같아 오버 되고 나올꺼야 아마 이거 링 9 한번 소모할 준비하자 펜신이 링은 못나갔네 파리팔 있는거 봐봐 오버 잡고 뺄게 링 가면 한번 파워볼 만해 파워보자 파라는 4개 남긴 오케 홍마 한거 빼자 오.. ni 홍마 대비 여기다 장아 빼자 오케 빼탈 뭐 볼리아 3은 아저씨 한번 가줄께 몇 대 안 남긴 했어 드론 덤너랑은 사이 많이 잡았어 한 번 더 센 가자 이러면 9로 계속 소모시면 될 듯 일단 소모실게 통포즈 하나 짚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백포즈 한 번 더 싸워줘 나 여기서 싸인다 백포즈 마인 있으니까 마인도우를 왜 이렇게? 이러면 오늘 모호 압박 가는 척을 하자, 지금. 형, 이거 가스 깨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 어, 가스만 깨고 올게요. 방 쪽 가니까 진짜 폭하다. 토마타나서 왔어? 가스만 깨고 뺄게. 나 혼자 할게. 넌 한시 들어가 줘야 되냐? 원래 하나만 딱 붙이고 떼다. 한시 가거든요. 한시 같이 먹어줘.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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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캔 줘나? 쿨스캔이야 지금 나 1,2적도 돼 이제 이거 우리가 유리하니까 운영해도 된다 이러고 탈 많이 잡았어? 나 마인업 두지 하는 중 나 마인업 두지 하는 중 나 마인업 두지 하는 중 너 래업 찍을래? 어, 찍어 찍어 눈으로 맞래 아, 날키는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 탈te 우리가 좋아 이거는 이렇게 운영하면, 내가 암마다 봐도 먹으면서 탈te 다 남았어? 남아있는거? 이러면 유리하지 않아 우리가 이제? 안 뚫리면 될 듯? 탱크에 그냥 탱크랑 터렛 두게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탱크에 탱크만 탱크 하나 계속 찍으면서 그냥 팬에 터렛 하고 두려는 거 오케이 예스 예스 그래도 박스 깨져도 네 개밖에 없네 어 살짝 구 압박하자 지금 닉나는 거 쟤 병력 많이 억박하자마자 없거든 압박하고 뺄게 이번에 어 뺄 여기까지만 4대 4대 5대 4대 5대 4대 4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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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거 구압박 한 번 더 넣어줘둬다 자, 이 지금은 갑박맨? 월티만 깨고 빠지게 어, 도류장에서 빠른다, 빠른다 뱀만 지켜야겠다 뱀만 지켜야겠다 마지막 포롱러씨만 아, 잡았어 오에 멀티있네 이러면 오 한 번 깨고 가자 뱀만 주고 어 마이너스 있으니깐 어, 야, 노가다 노가다 아, 여기 노가다 어, 여기 노가다 짤막, 짤막, 짤막 짤막, 짤막 어, 잠깐만 바빴았어 오 자리 잡, 자리 잡아둘게 혼자 막을 수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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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게? 왜냐면 노벙이니까 위에다 3에 피고 3에 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가 후발을 하고 한 번 압박 오는 거면 정말 빡센데 이렇게 갑판하면 이제 형이 발키리 메이스 해주면 센터 센터 궁극만 잡아줘 그런가? 이윤영은 어쨌든 아까도처럼 컨셉이 계속 타먹어드리로 터니까 내가 터뜨리라고 잘 털리면 게임이 이상해져요 결국엔 아... 대중 있습니깐 그 약간 레이스하면 왔다갔다 해도 아예 안 털리니까 5번이 약간 어.... 어 센터는 바꿨다 ㅎㅎㅎㅎ 같이 싸워줘 나 오빠는 혼자 잊고 데일이니 그렇게 해? 메카닉 존나 세다 1-1업이라 그러고 쭉 들어갈게 우리 한 판 더 이기면 역수입 가능하겠는데 우리 2-2판이 너무 아깝다 나는 그거보다 그게 아깝다 2-2보다 나 테라닉 때 털에 11장만 붙이킨거 나 그 팔이 너무 아깝네 나 그 팔이 너무 아깝네